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회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즉 경제방역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문위원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이규민 국회의원은 팬데믹 시대의 경제적 기본권과 식량안보와 농촌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군, 공동의 부를 나눠서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받침돌이 될 것입니다. 농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자원을 위해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농촌과 농업은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이자 기본입니다. 기본소득의 세계적인 의제로 급부상한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논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28일 개막식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RVZ 바늘지 미국 MIT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합니다. 이어 50여 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가 열려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단을 선출합니다.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68명이 정책 토론을 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길, 내 삶 속에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온라인 전시관에선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함께 이벤트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